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만약 사탄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한다면 그 길은 어떤 모양일까요? 바위와 돌들이 가득하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힘든 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사탄이 인도하는 길은 완만하게 내려가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길을 걷는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너무도 편안하게 걷겠죠. 노래도 흥얼거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점점 밑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밑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대 시드기아 왕 때 바벨론의 너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망하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유대의 역사가 비극으로 끝나는 그 비참한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유대가 폐망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폐망했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다.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이 바로 이유였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런 평가에 나름대로 반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까? 우리 시대에요.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여전히 있었고요. 우리는 나름대로 절귀도 지켰고요. 제사도 있었는데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것에는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이 유대 땅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메시지로부터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신들, 선지자들이 바른 소리를 할라 치면 듣기 싫다고, 쓸모없다고, 맨날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나 한다고 외면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망합니다. 외쳐도요. 오히려 우리가 망하긴 왜 망하냐. 지금 같은 때는 잘된다, 잘된다 해도 모자랄 판인데 맨날 망한다고만 하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야 할 소리를 안 듣고 듣고 싶은 소리만 찾을 때 극대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다 괜찮아. 뭘 그렇게까지 하니? 편하게 해도 돼. 다들 그렇게 살잖아. 그리고 거룩, 신실함, 희생, 충성, 사랑 이런 말들로부터 우리를 자꾸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거 쫓아가면 너만 손해보는 거라고, 피곤한 거라고, 힘든 거라고,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작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는 누가 인도하는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편안하게 인도하는 사단의 길입니까? 아니면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